정식 명칭 가나공화국, 줄여서 가나는 아프리카 서부 기니만의 면한 연안 국가로, 수도는 아크라입니다. 가나의 국기는 1957년 독립과 함께 제정된 후 변화를 거쳐오다가 1966년에 다시 채택되었습니다. 가나는 에티오피아와 같은 초록, 노랑, 빨강의 범아프리카 색깔을 사용합니다. 가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다른 나라보다 일찍 독립했기 때문에 이후 다른 나라의 국기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빨강은 독립을 위해 흘린 피를, 노랑은 풍부한 광물로 미래 부국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초록은 풍부한 산림과 천연자원의 은혜를, 검은 별은 아프리카인들과 아프리카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가나는 아프리카 기니만의 면한 국가로, 동쪽으로는 토고, 소쪽은 코트디보아르, 북쪽은 브루키나파소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국토 면적은 약 24만 제곱킬로미터로, 이는 대한민국의 2.4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2021년 기준 약 3,17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이는 인구수 세계 47위로 대한민국 인구수의 60% 정도의 수치입니다. 가나의 1년 총 GDP는 2021년 기준 약 742억 달러로 세계 71위이지만, 1인당 GDP는 약 2,400달러로 세계 140위권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나의 공용어는 영어이며, 종족 구성은 악한족이 약 50%, 그 외 다구본 왕족, 애회족 등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의 종교는 약 70%의 인구가 기독교를 믿고 있으며, 그 외 이슬람교 등의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가나 인구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소수민족은 16세기 말까지 현대의 가나 위치에 정착했습니다. 해안 지역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유물은 청동기 시대부터 이 지역에서 사람이 거주했음을 보여주지만, 광활한 석호와 강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을 기반이었던 고대 사회는 그 흔적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고고학 연구에서는 지금으로부터 3, 4천년 전 삼림지대 북쪽의 중부 가나에 사람들이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니제르강이 흘러간 현재 가나의 북쪽 지역인 서부수단에서 1년의 대규모 국가들이 설립되고 해체됨에 따라 사람들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서기 500년까지 중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농업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농업은 사하라 남쪽 끝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마을 정착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시대가 끝나가며 더 큰 지역 왕국들이 서아프리카에 세워졌고, 이 중 하나가 현대의 가나공화국 북쪽에 세워진 가나왕국이었습니다. 현재의 가나공화국은 중세 서아프리카 가나제국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는데, 현 가나공화국과 오래전의 가나제국과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원래 가나라는 이름은 전사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랍사람들은 왕국에 대한 기록을 남긴 왕, 수도, 국가를 가리키는데 가나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9세기 베르베르족 아랍세계의 최초 역사가이자 지리학자였던 알야쿠비는 고대 가나를 지역에서 가장 조직화된 세계 국가들, 가오, 카넴과 더불어 그 중 하나라고 기술했습니다. 고대 가나의 통치자들은 풍부한 황금, 화려한 궁전, 전투, 사냥 기술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북아프리카 상인들을 서부 수단으로 끌어모아 황금무역을 장려했습니다. 이후 서통치자들의 군사적 업적 그리고 지역의 금강에 대한 지배권은 북아프리카와 지중해 상인들 및 통치자들과 연쇄적인 역사적 관계를 쌓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11세기 무렵 가나 제국은 이웃 국가들의 공격에 굴복했지만 이름과 명성은 후일까지도 지속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며 적합한 이름을 찾고 했을 때 이들은 고대 가나의 이름을 따서 새로운 국가의 이름으로 명명했습니다. 현 시대의 가나가 동명의 고대왕국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부하, 금 무역으로 유명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은 단순히 상징적인 것 이상이었습니다. 11세기 현재 가나 지역에 나타난 민족은 다곤바족 초기 왕국들이었으며 이들은 16세기 말까지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다곤바 민족 국가들의 통치자들은 일반적으로 무슬림이 아니었지만 필경사와 치료사로서 무슬림 사람들을 데려오거나 반겼습니다. 무슬림 사람들의 유입으로 인해 북부지역에는 상인들과 성직자들의 활동에 따라 이슬람교가 전파되어 갔습니다. 현재 가나 지역 남부에는 번호족 사람들이 세운 무역국과 번호만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11세기 무렵에 세워진 번호만은 현재 가나 보노주, 보노이스트주, 아하포주, 그리고 코트디부하르 동부지역에 있던 중세 아칸족 왕국이었습니다. 12세기 초부터 번호만은 금 무역으로 호황을 맞으면서 중세시대부터 아칸족의 권력과 부의 발생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17세기 중반 아시안티 왕국의 나나오티 아켄테는 군사력 증강을 통해 자신들의 역량력을 내세우며 다른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 나갔습니다. 이어 17세기 후반에는 오세이 코피 투투가 아시안티의 왕이 되었고 그의 통치기간 동안 아시안티 국가연합은 쿠마시의 수도를 둔 제국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아시안티 제국 시절에는 정치와 군사합병이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확고하게 수립된 중앙집권이 초래되었습니다. 오세이 투투는 전통을 주장하는 아시안티 제국의 대제사장 오콘포 아노키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오콘포 아노키에는 모든 연맹 국가들의 통일된 정신을 상징하기 위해서 황금의자를 이용했습니다. 그는 황금의자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았고 황금의자에는 아시안티의 전통 그리고 역사적 인물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담겨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도자인 오세이 투투는 연합에 합류한 피정복민들에게 자체 관습과 족장을 유지하도록 허용했으며 각각의 족장들에게는 아시안티 국가의회에 의석을 부여했습니다. 연맹 초기에는 다양한 족장들의 목소리가 나오긴 했으나 중앙 권한의 힘이 강성해짐에 따라 강경한 방침의 통일이 진행되었습니다. 18세기 중반까지 아시안티 제국은 고도로 조직화된 국가였습니다. 오세이 투투의 뒤를 이연 오포크 웨어 1세 통치기간 동안 제국은 다곰바, 맘플루시, 권자이 북부 국가들을 자신들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만들었으며 영토 확장 전쟁들에서 승리해 나갔습니다. 아시안티 왕국이 17, 18세기 동안 주변 부족들을 정복하며 세력을 펼쳐가기 이전 15세기 말 처음으로 등장한 유럽식민지 개척자들은 골드코스트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새롭게 획득한 영토를 병합하고 환경에 정착 및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1471년 이곳에 도착한 첫 번째 유럽인들은 포르투갈인들로 이들은 골드코스트라고 알려진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아프리카 서부의 대서양 해안은 황금이 풍부하여 골드코스트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은 금, 상하, 후추 무역에 관심을 보이며 점차 늘어났고 1482년에는 현재의 가나에 해당되는 서부 해안에 처음으로 자신들의 상설 교역소를 설립합니다. 이곳에 세워진 상호르의 다미나 교역성은 후일 노예 무역으로 유명해진 엘미나 성으로 초기에는 유럽 경쟁국들로부터 포르투갈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가나의 아시안티 제국과 웨일즈 노동계급의 역사학자였던 아이버 밀크스에 의하면 초창기의 골드코스트는 노예 무역 수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아프리카에서 세력을 펼쳐가던 악한족이 국력 증강을 위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여 아프리카의 다른 항구들에서 영업 중이었던 포르투갈 무역상들에게서 노예를 사들였다고 전해집니다. 골드코스트에서 포르투갈인들의 입지는 1세기에 걸쳐 확고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리스본에서는 골드코스트에서의 모든 교역을 왕국이 독점하고자 했으며 상호르에 관리를 임명했습니다. 또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가 해안에서 교역을 하지 못하도록 무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1698년, 네덜란드도 골드코스트에서 무역을 시작하며 1612년까지 코멘다와 코만티의 요새를 지었습니다. 1637년, 네덜란드는 포르투갈로부터 엘미나 성을 빼앗았으며 1642년에는 악신마을의 세인트 앤서니를 차지했습니다. 17세기 중반에 접어들어 영국, 덴마크, 스웨덴을 포함한 다른 유럽 교역국들이 합류했고 해안선에는 30개가 넘는 요새와 성들이 건설되었습니다. 해안선에는 네덜란드, 영국, 덴마크 등주의 상인들이 서로의 공격과 해적들로부터 이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선이 펼쳐지게 됩니다. 골드코스트는 유럽 외부에서 유럽 군사 건축물이 가장 집중된 장소가 되었습니다. 간혹 이들은 지역 당국과 상업적 동맹을 맺으면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동맹의 목적은 경쟁 유럽 국가의 항구들이나 아프리카 동맹을 견제하는 데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아프리카 세력들은 다른 부족과의 전쟁에서 유럽인들을 용병으로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요새들이 세워지고 버려졌고 공격당하고 포획되고 판매되거나 교환되며 골드코스트를 둘러싼 나라들의 경쟁이 심화되어 갔습니다. 골드코스트에서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는 18세기 대부분 동안 운영되었습니다. 1750년에 설립된 영국 아프리카 상인회사는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진 여러 과거 조직들을 계승한 회사였습니다. 영국 회사들은 자신들의 무역활동을 추진하고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는 개별 관할권들을 수호하기 위해 새로운 시설을 세우고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스웨덴과 플러시아도 짧은 기간 동안 활동하였으며 덴마크인들은 1850년 골드코스트에서 철수할 때까지 남아있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영국이 네덜란드의 해안요새 전부를 차지하며 이에 따라 수많은 요새들도 골드코스트에서 지배적인 유럽 세력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골드코스트의 사회적 변화들은 좀 더 이른 17세기부터 시작되었는데 금수출과 노예수입 중심 경제에서 지역노예수출 경제로 전환되어 갔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골드코스트의 통치자들은 오로지 노예수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쟁 확대에 관여했다고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강대국인 아샨티 제국은 주로 아샨티 지배하에 있던 지역들을 관리하고 종속된 왕국들로부터 공납을 받고 있었는데 교역 경로, 특히 해안 내부와 연결된 경로들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여 노예수출에도 이점을 확보하려는 전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골드코스트의 노예의 공급은 아프리카의 수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양한 악한 국가의 왕들처럼 대부분의 통치자들은 노예 무역과 개별 지역 무역에 관여했습니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국가들에서 상당수의 노예들을 데려왔으며 중개상에게 팔았습니다. 서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진 모든 국가들, 즉 아프리카 내의 강대국과 유럽 식민지 확장 국가들은 모두 노예 무역에 참여했습니다. 유럽인들과 지역 주민들 사이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긴장관계였으며 불신은 잦은 충돌을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노예 무역으로 실현되는 수익은 유럽 국가들과 아프리카 내 강대국 통치자들의 배를 점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채널 내 재생 목록 세계백화 코너 가나 역사 1부 고대사에서 아샨티 제국 파트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